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리라 제자지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아멘 저는 한 절씩 이렇게 나갔는데 사복음소 다 끝나고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강단이 사도행전이라 미루고 그냥 그 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당분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삼의 하나님입니다 그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또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단어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 로마서 8장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위격으로 따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사미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지만 위격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편에 또 하나님은 하늘의 정권을 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전능자로 절대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삶저주와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 인도 역사로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구원의 완성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가복음 심정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얘기하시는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아 계시는데 주께서 또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으로 말한다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또 보좌에서 무언가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중에 보좌의 축복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제한된 공간에 계시잖아요 사실은 계시는데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103편 19절 20절에도 보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만유란 말은 2, 3, 7, 5총정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관의 축복 2, 3, 7의 빛이라 얘기하잖아요 아모스 9장 12절에도 보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내 이름을 일컫는 사람들에게 내 기업을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만국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도 있지만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만유를 통치하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게 역사하신다 10편 103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심부름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그에게 수정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 보좌에는 누가 계실까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이겠죠 그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다 아는 얘기지만 10편 93편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혼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권은 왕은 무너질 수도 있고 다음 정권 때는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권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도 없고 모든 국민들의 특별히 그렇던 육신적인 것은 여러 가지도 도울 수 있겠지만 영적인 거나 마음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은 도울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23살 여자아이가 자살 사이트 그런 살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동안 23살니까 4년이나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보다가 자살 충동이 생겨가지고 고등학생에 중학생을 죽였어요 여자아이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정신문제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성령으로 천군전사를 동원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영혼정신 육심뿐만 아니라 재화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묶기도 하시고 이용하시기도 하고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다 보면 보좌에 계신 주님은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지 아니라 스테바니 복음 증거할 때 일어서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보좌에 계셔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급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앉아서 응원할 정도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하다가 지칠 수 있지만 영원님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우린 제한된 공간에서 여기 계시지만 만류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살기 힘든데 전 세계에 믿는 모든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우리 지역 우리 교구만 부흥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홍콤인데 우리 교구만 오면 되겠지만 우리 대교구만 잘 되면 되지만 하나님 예원교회 만국을 모든 세계를 지금도 성령으로 청군조사를 동원하셔서 흑암을 꺾기도 하고 불신앙을 꺾기도 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시공관 초월 237의 빛 저는 요즘 성교사님들하고 이게 지난주도 태국 갔다 왔거든요 강의하러 성교사님하고 카톡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7월달에 이제 인도네시아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시공관 초월이거든요 대교구 사역도 하고 홈코밍데이 준비도 하고 캠프도 하고 어제 오늘 교구 갔더니 모기 캠프인데 많이 안 나왔어 내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면 나는 안 온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현장 나갔어요 나가서 포럼하는데요 내가 회개했어요 옆에 있는 분이 권사님 젊은 권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숫자에 민감하지 숫자에 민감하지 강서 이대교 어쨌든 교회주의에 부화한다면 나는 지금 자천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포럼하는데요 각자 지역장들이 사천망대를 놓고 삼일조를 놓고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에는 미장음 그다음에 송화시장에 장사하는 분들 망대 세월하고 다 신방했거든요 제대로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수금을 해야 되는데 수금이 안 돼 지금 시장에 망대에 관계전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제 포럼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오겠다고 여러분 보좌의 축복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를 통해서 복음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을 강구를 들으신다 에베스 1장 20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그리스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스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분 죄를 정격해 하시고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이 계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 고령서 1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를 타리라 보좌에 계신 주님은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또 일을 다 마쳐놓고 너무 삼조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담을 다 빼시고 겨우 삼조주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서 쉬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삼조주를 해결하신 그 이름으로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삼조주를 꺾으시고 그 사단을 꺾으셨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리스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지금도 청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망대 3.21조를 통해서 우리 예원께 전 지역에 말씀이 이끄는 부흥 본질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인 7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그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왕성하단 말은 세력을 얻고 있거든요 사천망대 예원의 모든 사천망대 예원에 있는 모든 성도에 있는 곳에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대교구만 잘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홍코미인데 너무 뭐 자 10편 110편 일질에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은 이미 끝났으니까 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또 사단으로 말미암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내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다면 히브리스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히 하시니라 기다린다 이 말은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도와주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미 꺾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베드로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인과 능력자들이 그에게 복정하니라 다시 말하면 저는 단임 목사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잖아요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갔다 와라 모사에 가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느 지역에 누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염 가운데 있을 때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말씀의 성취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암흑의 권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배상자가 너무 강박하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천사가 여러분 계시록에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계시록이 2장 3장 4장 5장 보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날마다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누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또 왜 누려야 되는가 이미 우리는 보좌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천군 선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또 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만 하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왜 누려야 되는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결과들이 오는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온 상처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의식 주고 가지고 경쟁해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파성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무능도 있고 체질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통한 갈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고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불신자는 완전히 빠져있고 그래서 우리를 골레스 1장 13절을 흑암에서 건지셨고 보통 전도해보면 누구 때문에 못 나가요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 나가요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럼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건 사단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에게도 베드로드 소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는 사같이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왜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분명히 우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히락과 화평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녹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배경은 성샘의 하나님이 배경이고 우리의 기도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온 지 한 3년 됐어요 전도에 마음 열정이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몇 천만 원 썼다니까 여러분 골프를 위해서 몇 천만 원 쓰는데 전도를 위해서 몇 천만 원 쓴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안됐어요 3년 됐는데 393니까 393이 뭐예요 나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배경을 주셨는데 393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3의 하나님 아홉 가지 세팅 3초울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그리고 2, 3, 7의 빛 3생명 하나님의 생기 아니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삼정무 나 교회 현장에 반드시 응답이 오면 우리는 한 시대 살고 가고 한 보호 주어진 이 기회를 삼시대 목회자 렘눈트 중기적인 응답을 누리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왜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무능 우리의 모든 것을 유기할 수 있는 힘과 치유와 회복과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스 사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나가라 보좌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무능과 갈등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물론 우리 안에 있지만 또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우리 그렇게 믿으시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 식군동 하신데요 로마서 11절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던느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증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돕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산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산길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삼생명 중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굉장한 힘이 생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군천사 이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시편 2, 3편 받은 것처럼 내 영혼이 날마다 소승케 되어지고 자기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신 것 인정하신 우리를 따르는 이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삼저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다이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이슨이 그를 가리켜 다이슨이 다이슨이 하늘에 올라가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칠이 만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바이또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것처럼 그 대적들이 그 창세기 3장의 우리의 체질들이 끓이모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다이처럼 사도행전 2장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은 기쁘고 일스름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되어지는 영육관의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사인했다 할지라도 이 사인이 실제 공사를 했는데 공사한 돈을 하기로 위해서 줬어요 그러면 계좌의 이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기도응답과 전도응답과 흑암이 결벽돼 이 모든 것들이 시공관에 초월하는 모든 것들이 위에서 사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보좌 속에서 오늘 아침에 참 이상한 얘기 내가 얘기해도 내가 이상하네 믿거나 말거나 실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뭔가 위에서 뭔가 이게 사인이 그래가지고 계좌의 이체되는 게 내 것이 되잖아요 실제 응답은 보좌의 축복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사야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았거든요 또 요한은 반모섬에서 중요한 고난과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들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보좌의 축복 속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사천방대회 또 3인 1조 또 이제 다다음주에 있는 홈코밍 대회를 놓고 새가족 장단기 여석자들 놓고 기도함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